자, 신개념의 비타민 오일 케어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비타민 캡슐 오일인데요. 강력한 브라이트닝, 여기에 놀라운 영양감, 마치 에스테틱의 고과 관리를 받은 느낌을 재현시켜 드립니다. 론칭 성원감사의 특별생방송 시작됐습니다. 폭독한 추위, 그리고 정말 비상이죠. 강력한 추위와 찢어지듯이 건조한 피부, 크림 오일, 아침저녁 챙겨 바르지만 효과가 있었나요? 겉돌지 않고 피부 깊숙이 쏙쏙 흡수되는 신개념의 비타민 오일 케어입니다. 자, 홈쇼핑 유일합니다. 강력한 피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제품, 1회 사용 후 바로 피부의 컨디션이요. 무려 8시간에 푹 자고 난 듯한 수면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에스테틱의 바로 그 느낌이 재현되는 순간이 되실 거예요. 100% 유럽산 프리미엄 비타민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비타 캡슐 오일, 오늘 2병에 2병을 더해서 4병 가져가시고요. 즉각 보습에 깜짝 놀라는 이거는 SOS의 비타민 앰플인데요. 비타민 A로, C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A로, C로 상품평시 더 받아가실 수 있는 4박스의 찬스가 준비됩니다. 런칭 상원 감사 단 한 번입니다. 너무 비싸서 돈을 못 드려야 진짜 예쁘지요. 전국의 꿈모코의 소가죽 듀얼 워치를 진정해 드립니다. 비타민 캡슐 오일, 진짜 첫 런칭 방송 이후에 엄청나게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바로 그 제품. 반갑습니다. 관미란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홈쇼핑에서 막 검색해봤어요.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신개념의 그냥 오일은 너무 흔한데요. 비타민 캡슐 오일이에요. 정확하게 종합 비타민을 그 수입 비타민으로 최고의 함량을 넣어드리는 비타민의 캡슐 오일. 무엇이 좋은가? 이미 써보신 분들은 입소문이 엄청난데요. 오늘 두 번째 런칭 그 감사의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저희 오디오 감독님이 먹는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럼요. 피부가 쏙 하고 먹는 거죠. 비타민 덩어리를 얼굴에 바르면서 제가 오늘 싹 이렇게 들고 있는 왜 어깨가 반짝반짝한 눈에 빛나는 이 시계까지 오늘 다 증정하는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없대요. 딱 한 번밖에. 그러니까요. 또 소가죽의 밴드 처리가 다 돼 있는 되게 예쁘네요. 오늘 선물로 받아갈 수 있는 단 한 차례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추워요. 어젯밤에도 비 굉장히 많이 내렸고 오늘 아침에도 무척 쌀쌀하고요.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눈 오고 비 오고 폭우의 폭설의 한파주의보. 난파주의보. 난방을 더 극심하게 건조해지죠. 피부에 SOS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냐면 보습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크림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돌아서면 또 당겨. 그렇죠. 방법이 없을까요? 겨울철에 완전 비상인데요. 촉촉하게 탱탱하게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수분 크림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너무 건조한 겨울 피부. 내 피부는 지금 완전 빨간불. 비상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추가로 바르시느냐.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바르고 그 마무리로 바르는 것이 오일일 텐데요. 일반적인 오일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무겁고 번절거리고 끈적끈적. 차포덕 차포덕 올렸는데 속은 막 찢어져 당겨.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자 하냐면 기존에 오일을 쓰셨던 분들 단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자사에서 이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오일을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 크림 마지막에 이제 올립니다. 제가 이쪽 손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쭉 올리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오일의 입자가 얼마나 굵고 무거운가가 여실히 증명이 되고요. 이걸 이제 흡수시키려고 이제 밤새 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촉촉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겨요. 자고 나도 당겨요. 희한하게. 그런데 분명히 위에 이렇게 번질번질되거든요. 그런데 왜 당길까? 왜 속 당김이 있을까? 이 오일은 피부의 겉에서 흡수가 안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겉에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번질번질번질번질번질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퍼렇게 뭔가 축축하만 있고요. 머리카락 다 달라붙고. 이거 완전히 기름. 우리 집에서 튀김 한번 해놓고 나면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 맞아 이렇게 되잖아. 이런 기름 덩어리가 여러분 이게 지금 비유가 적절했나 모르겠어요. 이래서 여기 남아있는 이런 잔여물들은 수건에 닦고 물티슈에 닦고 장난 장난 장난이 아니셨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비타민 케어를 속 깊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탄생됐는데 심지어 겨울철에 피부가 굉장히 칙칙해지고 탄력도 무너지고 많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거 비타민 캡슐 오일입니다. 이게 층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안 섞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으로 그것도 100% 수입산의 비타민으로 이거를 아예 비타민과 더불어 24가지 천연 오일로 블렌딩을 해드렸고 이 비타민, 이 오일이 이런 꼴 나지 않게 번들되지 않게 속 당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초보습의 부스팅 세럼을 이 안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섞이죠. 알갱이 알갱이 보석처럼 미나는 이 캡슐을 보세요. 캡슐, 캡슐. 이 캡슐이 뭐냐면 이 안에 비타민의 성분을요. 아예 수분의 이 부스팅 오일로 감싸드린 형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의 성분이 이 고농축의 오일 성분이 피부에 쏙 흡수가 되게끔 도와드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오일은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흡수 잘 되는 방법을 찾았어요. 비타민은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기기 관리가 안 들어가면 사실 힘든 것이 비타민 케어였어요. 이것을 파워 비타민 오일로 해서 천연 오일과 5가지의 종합 비타민을 블렌딩해드렸고 이 오일과 이 비타민이 피부에 쑥 들어가게끔 속당 기미 없게끔 초보습의 세럼으로 강력한 보습의 성분으로 이 비타민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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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들어가게끔 그러면서 촉촉하게 마무리되게끔 만들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 편하게 스포일드에다가 이거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피부의 마무리 단계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피니싱 오일로 살짝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일단 아까의 오일과 느낌이 다른 것이 되게 지금 많은 양 올렸어요. 되게 가볍게 떨어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롤링을 딱 하면 이게 방울방울 방울방울 맺히면서 피부에 쏙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쪽에 제가 이거 좀 빼볼게요. 그냥 던져보고 이렇게 보세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오일이 굉장히 입자가 굵어요. 흡수가 안 돼요. 번들번들 돼요. 근데 속은 당겨요. 근데 이 아이는 속당김이 해소가 돼요. 왜? 즉각적으로 쑥 들어갑니다. 부스팅 세럼이 이 고가의 오일 성분과 이 고가의 종합 비타민을 넣어서 쑥 밀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밀어넣어주는 힘이 없는 오일과 밀어넣어주는 힘이 제대로 있는 오일과 이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차이 보이세요? 쫙 하고 피부 아래쪽까지 쭉 들어가는 이 영양. 그래서 비타민이 우리 피부 속속들이 쭉 하고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이런 제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홈쇼핑 현실쯤 유일하게 비타민을 담고 있는 캡슐 형태를 넣고 있는 오일. 그것도 스윗 비타민을. 그것도 최고의 함량으로 오일의 비타민을 같이 넣어드리는 비타민 오일 캡슐이에요. 맞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원했던 그 비타민 케어를 여러분 이제는 쫙 하고 넣어주는 그렇죠. 수모스팩 부스팅 세럼으로 왜 우리가 비타민 관리에 열광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들 비타민을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빵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지 강력한 항산화 먹으면서 항산화 항산화 하는데 우리는 피부에 바르면서 강력하게 그렇죠. 환해지는 거는 비타민만 한 게 없더라 해가지고 저도 이거 추천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양공급 보습은 물론이죠. 피부 컨디션 완전 나빠졌을 때 뭐 유명 연예인도 요즘 왜 기왕 후 거기에 나오는 피부 막 끊어지는 그 연예인도 비타민 관리에 목숨 겁니다. 나와서 인터뷰할 만큼 비타민은 뭐 이제는 관리의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맞습니다. 실리콘 오일이라든가 피부에 유해한 이런 원료들 싹 배제해서 사실은 여러분 피부에 되게 좋은 성분을 담는 것도 기술이지만 이걸 밀어 밀어 피부 속으로 흡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요. 얘는 그 흡수가 어렵다는 오일을 그 피부에 좋지만 잘 깨져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비타민을 같이 블렌딩해서 부스팅 세럼의 힘으로 밀어 넣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피부가 속당히 쫙 해소가 되면서 겉에만 막 번들번들 남는 오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저희 첫 론칭하고 상품평하고요. 입수문이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발라주시면 그동안 입가에 건조해서 막 바싹바싹 탔던 것들 매끈매끈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이요. 확실하게 소개해드립니다. 100%의 수입 프리미엄 비타민. 유럽 쪽에서 그리고 미국 쪽에서 가져온 비타민이고요. 고농축으로 해서 브랜드 최고 함량으로 가득 그야말로 액기스처럼 가득 넣어드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타르 색소, 인공양료, 미네랄 오일, 개면 활성제, 실리콘 오일, 무첨가 순수한 제품이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 오일요. 이런 실리콘 오일, 미네랄 오일 같은 거 있으면 모공을 막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오일 바르고 잠자면 여기다가 멀게 달아올라 있는 경우 있어요. 들어오는 가야 되는데 얘가 모공을 막으니까 모공이 질식해서 질리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멀고 이렇게 모공 다치는 경우 오일은 안 맞나 마셨던 분들은 이 오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 오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홈쇼핑 유일한 비타민 오일로서 한 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우리 왜 푹 자고 나면 피로도 해소가 되고 피부가 뻑하잖아요. 그런데 푹 잤어. 8시간. 수면을 취했어. 이보다 이 비타민 오일을 한 번 바른 것이 피부 컨디션이 더 쭉쭉 상승세.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8시간 잘 잔 것보다 이거 한 번 바르는 게 낫다라는 정말 이색적인 임상의 결과지. 너무 재밌죠. 그리고 보세요. 플러스 브라이팅. 피부가 반짝반짝 톤도 기본적으로 맑아지는 효과. 주름은요. 피부의 볼륨이랄까 진피. 피부의 진피라는 건 피부의 속을 의미하죠. 이게 치밀해졌어요. 얇아지고 야들야들 흐느르르해졌던 것이 점점 차고 올라오면서 탄탄하게 볼륨이 살아나면서 주름이 쫙쫙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의 붉은기. 밖에 나가면 춥고 안에 들어오면 덥고 건조하고 습기 완전히 떨어져 있고 이럴 때 깨악 합니다. 진짜 붉은기를 완화해주고요. 특히나 오일로 붉은기가 더 심해졌다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고 저도 입자 굵은 오일은 절대 바디에서도는 얼굴에는 안 어울려요. 근데 이건 진짜 써보시면 쏙 들어간 다음에 8시간 잔 것보다 낫더라. 진짜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뭔가 뽀사시하니 그리고 영양을 가득 먹으면서 막 캥클탱글해진 그 느낌 있죠. 농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래서 비타민 비타민 하는구나. 이래서 비타민 비타민을 그렇게 열광하는구나. 써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숙명과 더해진 비타민. 아이들의 배가 효과 시너지잖아요.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써보시면 진짜 일반적인 오일의 맛과는 완전 달라요.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비타민. 그것도 스윗 비타민을 100%. 그것도 최고의 함량으로 한 병당 되게 비싸요. 여러분 가격 한번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한 병에 두 병 기본에다가 세 병에 네 병, 네 병까지 해서 완전히 이거를 세트로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 같이 쓰면 시너지 최고.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는 스페셜 관리입니다. 한 알로 관리하는 비타민 A. 나는 주름 관리 집중적으로 할래요. 2주 동안 시작.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C. 나 미백 관리 제대로 뽀얗게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작. 이거는 집중 관리니까 피부에 위급 상황. 빨간불 들어왔다 싶을 때 이때 쓰시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A와 C와 플러스 A와 C와 해서 지금 총 4박스를 가져오게 되세요. 그러니까 두 개 두 개씩 완전히 세트로. 그렇죠. 완벽한 너블 찬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거 앰플은요. 일명 한 알 비타민으로 유명해요. 아침에 저도 식사하고 늘 항상 비타민 하얀 거. 그거 이렇게 약간 먹고 나오거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은 기본이지 않아요? 피부에 완전히 혹사당했을 때 SOS예요. 14일 2주의 약속입니다. 얘를요. 밤마다 이 비타민 오일 케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뚝 떼면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이 꼭지에서도 되게 많은 양이 일단 나와요.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얼었어. 얼었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제 이 아이를 살짝 이렇게 짜서 올려요. 이거 진짜? 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맨 처음에 저희 론칭하기 전에 이걸 이제 저희 뷰티 쪽의 피디들이 이걸 공유하고 다들 막. 대박 상품 나왔다. 이거부터 먼저 사야겠다고.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 이게 추가 구성이라고 다들 막 입이 쩍쩍 벌어졌던. 얘는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 피부의 매끄러운 정도를 보시고요.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아주 매끌매끌 보드라거든요. 밤에 이거 딱 하고 자면 진짜 내 피부에 바리케트를 쫙 내렸어. 무게감 없고 짓 늘리는 거 없고 끈적거리는 거 없고 답답한. 결코 없어요. 맞아요. 완전 셀크같이 변하지 않아요? 정말 희한해요. 비타민 A 어디에 좋은지 다들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럼요. 주름 관리 뭐 기가 막히게 나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두 개 같이 써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 썼을 때도 좋지만 두 개 같이 썼을 때 궁합이 또 환상이에요. 일단 그냥 일반적인 오일도 많아요. 근데 나는 싫어요. 왜냐하면 오일이 흡수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비타민 캡슐 오일은 부스팅 세럼과 동시에 비타민을 오일을 넣어드리는 아주 기가 막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쏙 오일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 보셨어요? 여기에 비타 앰플의 스페셜 관리는 딱 14일 2주 동안에 한 알 한 알 뜯을 때마다 피부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리라 믿고요. 맞습니다. 피부도 반짝반짝. 그리고 시계도 너무 반짝반짝. 오늘 저희가 명품 피부처럼 정말 매끈매끈 비타 케어 약속드리면서 요거를 드립니다. 꾸무크의 시계인데요. 소가죽의 밴드 부분은 다 소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퀴브로 굉장히 곡선 처리가 유려하게 돼 있고 안에까지 굉장히 반짝반짝.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고 손목 진짜 가늘어 보여요. 아니 시계 정중앙에 약간 보석 느낌으로 솔로 비스킷 스톤 연상체 반짝반짝. 그리고 시계판은 마치 진짜 고급의 자계판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광택감이 너무 유연하고 좋은 거예요.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대략 그냥 예쁜 거 갖고 왔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밴드 처리마저도 소가죽. 그러니까요. 밴드가 소가죽이에요. 가격이 얼마인지 대략 상상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딱 이번 한 번밖에 못 드립니다. 저희 준비해 놓은 수량 안에서 선물처럼 이번 방송에 쏟아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이 시간 꼭 잡아보세요. 네. 진짜 저도 상품평 너무 너무 놀랐는데 진짜 이것은 신세계예요. 이런 평가들 되게 많이 주고 계시고 겨울철에 에센스 좋은 거, 크림 좋은 거 써도 모자라요. 바르고 돌아서면 또 당겨요. 그게 엄마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내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의 피니싱 오일로 얘를 쫙 깔아주시면 비타민 케어와 오일을 동시에 밀고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고객병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정말 기대 이상. 이것 때문에 요즘 세수하는 재미가 생겼다고 할 정도는 무슨 말이지?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비타민을 듬뿍 발라주고 수분도 함께 흡수되고 하루하루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게 정말 온홍으로 느껴집니다. 맨 얼굴이 완전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흡수가 쫙. 오일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흔치 않으실 거예요. 이미 바르고 있던 에센스가 있어서 망설였다가 사셨어요. 완전 대박. 바르자마자 쫙 흡수가 되면서 이 부스팅 세럼 부분이, 초보습의 세럼 부분이 밀고 들어가서 비타민 케어는 왜 항상 봉을 잡아야 되고 플레이트로 약간 온열감을 줘야 들어갈 거라는 이게 사실은 착각이 아니라 정식인데 그 에스테틱 관리의 기계와 봉이 필요 없어도 비타민 관리를 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천연 유래의 오일과 더불어서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일합니다. 없어요. 어디에도. 오일은 많아요. 그런데 비타민을 담은 비타민 캡슐 오일은 이 제품 단 하나밖에 없어서 신개념. 이거예요. 저희 오쇼핑에서만 단독으로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종합 비타민 케어를 최고 함량으로 천연 오일 보습을 가볍게 동시에 누리는 제품입니다. 스윗 비타민으로 최고의 함량을 자랑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비타 캡슐 에센스를 포함해서 앰플 세트까지 완벽하게 너블로 찬스가 준비되고 딱 한 번만 드립니다. 물량이 없어요. 이거 비싸서 더 이상은 준비가 안 되는 꾸무크의 주얼 워치까지 다 가져가시고 방송 종료되거나 또는 매진이 되거나 이 조건으로는 더 이상 사실 수 없어요. 따로따로 살려면 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한 달에 2만 9천 원 가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느껴보세요. 크림으로 이제 안 되고 에센스로 멈추시면 그대로 주름이 그대로 피부가 트고 그대로 노화가 오는 거거든요. 오일이 필요해요. 피부에 쏙 들어가는 천연의 어떤 오일과 비타민을 블렌딩한 써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상품병이 왜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도 동참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첫 주문 빠릅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시죠? 3분 넘게 지금 주문되기 진행 중이십니다. 자동주문 8080 추천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강남, 청담, 압구정 피부관리에 목숨 가는 여자들이 요즘 주목하는 관리는 따로 있다?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 성의의 빠른 입성원 예약 없인 경험할 수조차 없는 비타민 케어의 엄청난 인기 소문에 빠른 연예인들의 필수관리 코스이자 VVIP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뷰티 탑 시크릿 채워주고 밝혀주는 강력한 비타민 함박 피부에 얹는 것만으로 8시간 잔 듯 놀라운 효과 이젠 비타민에 주목하라 순수 비타민 최대 함량 일명 비타민 필러 레시피 비타 캡슐 에센스 지금 너무 많이 대기들 하십니다. 8080 자동주문 전화로 건너오시고요. 비타민 캡슐 오일이에요. 단 하나의 유일한 비타민 오일 제품인데요. 브라이트닝, 영양감, 완전 에스테틱의 고가 관리를 받은 느낌이 재현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특집생 방송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그리고 굉장히 찢어질 듯한 건조한 피부 호소하고 계시죠? 크림 오일 아침 저녁 챙겨 바르지만 효과 있었나요? 겉돌지 않고 피부 깊숙이 쏙쏙 흡수되는 신개념의 비타민 오일 케어입니다. 홈쇼핑 유일합니다. 이런 제품, 이런 결과 상상이나 됐을까요? 1회 사용 후 바로 피부의 컨디션이 8시간에 푹 자고 난 수면 효과보다도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에스테틱의 그의 관리를 받은 느낌이라고 저희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레시피의 비타민 캡슐 오일 다 가져가는 단 한 번의 찬스입니다. 비타 캡슐 오일을 오늘 두 병에 두 병을 더해서 네 병 대단하지요? 여기에 비타 A 앰플 그리고 비타 C 앰플 1 플러스 1으로 총 네 박스 주얼 워치까지 단 한 번 드리는 찬스로 꼭 잡아보세요. 제 휴가의 비타민 캡슐 오일 네 주문 전화 여러분 너무 많이 대기하십니다.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공감들 해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이 없었거든요. 왜 비타민 케어 하면 비타민 이런 에센스나 이런 캡슐 같은 것은 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흡수가 안 되니까 기기를 같이 했어야 돼. 비쌌어요. 이걸 홈케어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걸 해냈고 오일이라 하면 마지막에 이제 겨울에 보습법 해가지고 올리시는데 무겁고 흡수 안 되고 번덜되고 얼굴 붉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민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한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제품이 비타민 오일 바로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크림보다 자사의 크림보다 더 높은 보습 지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희한하죠. 그리고 발랐을 때 쫙 하고 밀어넣어주는 부스팅 세럼이 역할이 정말 와 이래서 필요했구나. 우리가 오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수분의 제품을 바르면 오일이 싹 흡수가 된다는 건 전문가들은 다 아는 노하우. 그런데 최상의 비율을 맞춰서 바로 이 제품이 오일과 수분 에센스, 초보습 에센스의 비율을 딱 맞춰서 나온 거예요. 네. 비타민이 피부에 되게 좋아요. 연예인들이 열광해요. 그런데 피부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비타민 캡슐 에센스 맨 마지막에 보시는 거 쑥! 피부에 속으로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부스팅 세럼으로 비타민의 오일을 안으로 안으로 밀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계 관리가 필요 없고 그래서 비타민 케어 받으러 우리가 에스테틱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비타민 피해어 잘못 받으면 피부 되게 땅기고 건조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 친구가 오일이에요. 비타민을 담은 오일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비타민 오일이 피부 속에 쫙 하고 아까처럼 화면처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진짜 내 피부가 얼마나 달라지지는 여러분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화약해! 화약해! 된 제 얼굴을 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어머나 웬일이야 이렇게 바뀌어주려면 되게 성분이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최고 함량의 그것도 수입 비타민을 최고 함량으로 담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미네랄 오일, 실리콘 오일. 없어요. 이런 거 넣지 않았어요. 비타민 오일 그리고 천연의 오일로 우리 성분을 피부으로 아주 고급게 케어해 드릴 테니까 비타민 관리가 대세라고 해서 한 번쯤은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관리실 가서만 받을 수 있는 게 비타민 케어였다면 집에서 매일매일 관리하는 놀라운 비타민 케어 매일 하는 그 효과를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요.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바르고 마무리에 쓰세요.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그렇게 마무리에 피니싱 오일로 쓰시는데 비타민과 오일을 동시에 케어하는 저희 없어요. 다른데 아무리 뒤져봐도 비타민 오일이라는 카테고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홀쇼핑에서 독점으로 첫 방송하고 엄청난 성원이 물밑듯이 왔던 거고요. 이거 저희 이제 오른쪽에 비타 앰플, 스페셜 앰플이 두 가지가 가잖아요. 비타민 C, 비타민 A 가는데 이거는 이 비타민 캡슐 오일을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템으로 마무리를 쫙 해주시는데 14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긴급 프로그램으로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긴급 프로그램 시작한 지 이틀 됐습니다. 힘내주죠.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A 한번 쫙 발라보시고 완전 실크 같은 그 촉감 내 주름 사이사이에 매끈매끈하게 처리되는 그 질감에 너무 놀라실 거예요. 끈적거리지 않고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이 캡슐은 매일매일 쓰시기에는 사실 아까워요. 비싸기도 하고 2주일 프로그램으로 진짜 여자의 최고의 낯빛을 원할 때 있잖아요. 피부 컨디션을 내가 해야 될 때, 연말에 모임 많을 때 내가 크리스마스에 연말에 모임이 있어. 그러면 크리스마스 부터 시작해서 14일 전 딱 시작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시면 진짜 어떤 에스테틱 관리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효과를 누리실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효과 파운데이션 색조를 하지 않은 민낯의 피부 이게 오일의 힘이에요. 일반적인 오일이라면 절대 피부 이 붉은기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비타민 오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저희 생방송 중에만 혜택으로 모시고 있고요. 꿈모크에 주얼워치까지 단 한 차례 가져가실 수 있는 특별 생방송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동주문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얼른 선점하셔서 오늘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예쁜 선물까지 꼭 챙겨보세요. 네 품에 안겨도 네 불안 불안해 꿈처럼 깰까 봐 꼭 안아줘야만 해 안겨줘야만 해 그만 먹고니까 돼지 말 하늘에게 감사해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에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비친다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서 천국 위를 너로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당기시죠? 많이 건조하시죠? 저도 해마다 되게 겨울 되면은 막 각질도 일어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나아요. 방송을 하려면 여러분 당기죠. 저도 죽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발랐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또 당겨요.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안 당겨. 큰일 났어. 감성소구가 안 돼. 일단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세수하고 나면은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영양크림까지 정말 질퍽하게 올려놔도 겉은 막 번들대요. 근데 속 당김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오일을 발랐는데 왜 속이 당기지? 그 진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저희 자사에서 나온 오일인데요. 이제 뭐 오일 보습법 해가지고 연예인들도 뭐 3초 오일이니 무슨 초보습에 무슨 오일 보습법이니 막 기사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올려요. 근데 이제 딱 피부에 올리면 이 느낌이 뭔지 알죠? 되게 무거워. 끈짝끈짝. 무거워서 내려오는 속도도 보시면 한참 막 10km, 20km의 속도로 내려와요. 근데 이걸 이제 흡수시키려고 이렇게 롤링을 하다 보면 여기에도 막 이렇게 번질되고 여기 막 이거 막 비벼요. 열나게 막 비벼. 그래서 막 조금 열이 나면 흡수가 더 좋을까? 안 들어가. 막 두드려요. 이래도 사실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 그러니까 남들은 착각한다. 이 상태면 안 당길 거야라고 되게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속 당김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겉에만 이렇게 번질번질 남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래 제가 한번 이거 찍어야 남은 손으로 찍어봐요. 이렇게 오일이 번질돼요. 이게 정말 아이고 실패. 이거 뭐 언발에 오줌을 긴 거지. 그러니까 사실 겉에 다 남는 거고 네. 머리카락 다 눌러붙는 거고 손 만졌던 거 온가 내 화장품 병에 다 기름 묻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하고 나면 화장품 뚜껑에 다 기름 주여다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닦아내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뭐냐면 층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되게 흔해 빠졌거든요. 위층 아래층 분리돼서 흔들어 쓰는 애들은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이 뭐냐면 이 안에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으로 수입 비타민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초보습에 얘 비타민을 쑥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세럼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흔들어. 이렇게 흔드시잖아요. 흔들면 이렇게 알갱이가 미세하게 캡슐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 비타민의 알갱이를 이 오일의 알갱이를 수분이 감쌌어요. 이렇게 감싸서 부스팅의 오일이 쑥 하고 얘를 집어넣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희한하죠. 아니 밀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따로 있어. 얘 따로 있어요. 그게 쭉 넣어줘요. 우리 피부 속속들이 오일이 겉돌지가 않고 쫙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비타민의 오일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종합 비타민을요. 이 안에 오일 형태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려요. 이거 보세요. 쑥 내려오죠. 뚝 떨어지잖아요. 이 오일의 질감을요. 이게 수분이 오일을 감싸 안아서 보시면 이게 방울방울방울방울 올리잖아요. 이게 지금 부스팅 세럼과 동시에 얘가 비타민 오일로 케어가 되는 거죠. 이게 쫙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매끌매끌함만 남습니다. 이거 기름종이 딱 제거를 해놓고 나두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 여기 남아있는 거 보세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기 입자가 지금 굵어요. 이거 다 지금 묻어나 있는 거 얘는 비타민 오일로 쑥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흡수력의 테스트를 보여드리는데 어머어머어머. 오일이 피부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얘 보세요. 그것도 비타민의 오일이 피부에 속으로 속으로 쑥쑥쑥 들어가게끔 설계가 된 이게 부스팅의 세럼 부분이 이걸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확연하게요. 오일을 바르면 겉은 번절되는데 속은 당겼어. 속당김이 없는 비타민 오일이 바로 이 제품. 3만 5천 원짜리 방송 중에 2병, 3병 그리고 4병까지 완전히 2병, 2병, 더블로 4세트가 다 주어지는데요. 맞습니다. 비타민도 퀄리티 있는 걸로 인증받은 걸로 100% 수입 프리미엄 비타민 그리고 우리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막 5% 이만큼 말고요. 최고 함량으로 가득이 넣어드렸다는 거. 그래서 듬뿍듬뿍 종합 비타민 케어 한번 해보시고요. 한 번 딱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 있으면 좋을까 잔 거, 푹 잔 거만큼 더 큰 피부에 좋은 효과는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8시간 푹 잤을 때 뽀사시 완전 영양 가득 먹으면 그 피부보다 오히려 더 나아, 나아. 이거 한 번 발랐을 때가. 여러분 얘기 끝났죠? 완전 대단하죠? 이런 효과. 그리고 나서 딱 쓰셨을 때 브라이트닝, 환하게 되는 비타민 하면 일단 처음으로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는 그 환해지는 피부, 주름 개선에도 도움받으시고요. 피부가 빵빵하게 볼륨 개선에 도움을 받으면서 주름이 있는 자글자글했던 부분이 쫙 그런 느낌. 진피 치밀도가 두꺼워지면서 개선되고요. 피부 저는 요즘에 붉은기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빨갛게 되는 거, 그런 거 개선에까지 비타민의 에너지로 도움드립니다. 나는 잡티는 좀 없는데 겨울만 되면 피부가 지금 불구죽죽해져요. 제가 그래요. 히트업 바람. 저도 오늘 운전하면서 히트업 처음 틀었어요.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얼죠. 안에 들어가면 녹죠. 건조하죠. 건조하면 진짜 코 속도만 딱 마르잖아요. 피부는 이 외부 환경에 즉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예민해지겠습니까? 파운데이션 색조를 올리지 않은 민낯 피부가 이렇게 붉은기도 개선이 되는 건 비타민 오일이기 때문에 매트하거나 당기거나 속 당긴 건조함이 없는 건 이건 오일이기 때문에 시간 24분 안내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환해진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뽀얗게. 여러분 진짜 바르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뽀얗진 내 얼굴에 아침에 세안하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24분 안에 생방송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 피부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오늘 드리는 시계 선물까지 함께 있어요. 시계 한번 보여드려요. 이게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포들보들. 그리고 주얼 장식들이 굉장히 곡선 처리로 매끈매끈. 가운데 이 부분도 굉장히 보석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 했을 때 진짜 여성스럽다. 손목도 되게 가늘어 보이죠. 이거 오늘 선물 드리던데 수량 때문에 워낙 귀한 거라 딱 한 번밖에 못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하나의 비타민 있잖아요. 진짜 피부가 극에 달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을 때 14일 딱 2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이 캡슐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거 제가 하나 땄어요. 보여드릴게요. 마무리에 저희 캡슐 비타민 오일 딱 올리신 다음에 이거. 근데 이게 위에 꼭지에도요. 짜면 되게 이마 큰. 아까워요. 이거 발라야 돼요. 얘는 정말 실키함의 정말 그 자체고요. 번들거린 끈적임 전혀 없이 피부에 완전히 정말 그냥 도포가 되면서 피부를 쫙 감싸 안습니다. 근데 이게 따끔거리는 느낌도 없고 미끌거리는 느낌도 없고 번질되는 느낌 없이 피부에 정말 주름 사이사이에 얘가 메워 들어가면서 이 광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특히나 C 앰플도 있고 A 앰플도 있지만 저는 A에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막 두 개씩 따갖고 올린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8시간 잔 것보다 나아. 네. 나아져요. 훨씬 더 매끈매끈하게. 나 당장 피부가 조금 요즘 주름이 눈가에 자글자글 건조했더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긴급 처방하세요. 이 비타민 캡슐 오일 바르시고 나서 이 위에다가 스페셜 관리 한번 쫙 흡수시켜주시면 완전 달라진 아 비타케어 이래서 하는구나. 연예인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시간 22분 정도 지나고 나면 문 닫힙니다. 비타민 케어는 우리 에스테틱 가야만 됐었어요. 기기를 잡아야 됐거든요. 흡수가 어려웠어요. 그걸 용이하게 도와드리고 오일은 무거웠어요. 속당김이 있었어요. 번질됐어요. 그걸 착 잡아드린 완전히 신개념의 비타민 오일. 최고의 고농축의 함양으로 수액 비타민 2개. 방송 중에 더 드려야 3개. 그리고 하나 더 가야 4개. 딸많은 집이거나 친구들 나눠쓰기에도 사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 정도로도 괜찮은 게 이거 두 병 있죠. 헤리지 지금 들고 있는 한 알 비타민 앰플 있어요. 이것도 완벽하게 두 세트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A로 해서 2주 C로 해서 2주 그러면 4주 관리 한 달 관리가 이걸로 끝나는데요. 한 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달째 들어가실 수 있도록 A 한 박스 더 C 한 박스 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찬스 열립니다. 네 박스의 효과로 달라지는 내 피부 꼭 경험해 보세요. 네. 시간 21분 정도 안내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론칭 때도요. 주문 전화 완전히 많은 분들 하는 가운데 대기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질문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일을 찾고 있었는데 무거운 건 싫어요. 빨리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일이 바로 이 오일이고요. 일반적인 천연 요일의 오일에서 그치지 않고 천연의 24가지의 그런 오일 플러스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으로 같이 담은 홈쇼핑에서 유일한 단 하나의 제품 비타민 오일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옷쇼핑에서만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 조건도 여기밖에 없는 거죠. 비타민 케어 겨울에 연예인들 SOS 당연 비타민인데 여기에 천연 오일 보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바로 그 제품 방송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구매 못 하십니다. 저희 특히나 이제 시계의 조건은요. 론칭 때도 없었고 너무 비싸서 딱 한 번 이 시간만 들을 거예요. 20분 안에 선택하시면 이 모든 행운이 여러분 댁에 갑니다. 이벤트 같이 동참하셔서 완벽한 더블 찬스 누려보시기 바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인 원자의 감염은 고은희 정설화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으로 공개해 드리기가 처음이네요. 요즘 날씨 너무 건조하시죠. 그래서 그럴 때 짜잔. 이건 완전 현명합니다. 이게 비타민이고 이게 수분인데요. 두 가지 층을 흔들면 이 안에 비타민 캡슐 잔뜩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비타민이거든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와 진짜 촉촉해. 피부가 밝아지고 뭐라 그럴까 그 얼굴에 빛이 이렇게 촤악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 되게 볼륨이 있어 보이지 않나? 제가 비타민 관리에만 정말 돈을 쓰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이 아이 매일 쓰면 관리실 따로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긴 진짜 좋다. 진짜인 것 같아. 진짜 미쳤어. 진짜 진짜 좋다. 써주세요. 네, 많은 스타들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신개념의 비타민 오일 비타민 캡슐 오일인데요. 맑아져요, 밝아져요. 브라이트닝 여기에 영양감은 오일이니까요. 완전한 그 고가의 에스테틱 케어를 받은 느낌으로 오늘 특집 생방송 모시도록 할게요. 네, 홈쇼핑 유일입니다. 강력한 피부 경험 이런 결과 보신 적 있나요? 한 번 사용했을 때 피부 컨디션 8시간 후장 그 수면 효과 대단하죠. 에스테틱 다녀온 바로 그 느낌이에요. 네, 비타민 오일입니다. 유럽산 비타민을 사용했어요. 최고의 함량으로 담은 비타민 오일을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3만 5천 원짜리 네 병이면 이게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강력한 스페셜 케어 즉각 고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방송 중에 SOS 비타 앰플 네 박스의 찬스가 열립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네, 론칭 성원에 뜨겁게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단 한 번만 비싸가지고 더 저희가 못 구했어요. 죄송해요. 꿈모크의 소가죽 주얼워치까지 전 고객님께 무조건 선물로 쏘겠습니다. 다 rest of the time of the world. 다 rest of the time of the world. And I'll be there You are my love You are my heart And we will never, ever, ever be apart Are we an item? Girl, we're playing We're just friends What are you saying? Said there's another Look right in my eyes My first love broke my heart for the first time And I was like Baby, baby, baby I'm like Baby, baby, baby I'm like Baby, baby, baby I thought you'd always be mine Baby, baby, baby I'm like Baby, baby, baby I'm like Baby, baby, baby I thought you'd always be mine Oh, for you I would've done whatever And I just can't believe We're together And I gotta play it cool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하나 듣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래요 아파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들 음식에 어떤 제한이 있는 사람들 내가 진짜 살찐다고 맨날 거부하고 줄였는데 맛있는 걸 내가 즐겨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죠 피부도요 이게 먹을 수 있을 때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먹을 것 중에서 그 메뉴 중에서 우리 피부에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비타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타민을 오일로 해서 지금 이 계절에 초보습으로 번질번질되면서 쏙 들어가게 이걸 먹을 수 있는, 피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행운이에요 종합 비타민 덩어리를 내 피부 안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타민 화장품 엄청 비싼 것도요 글쎄 이 함량이 최고 함량일지 저는 의문인데 저희는 수입 비타민 100%로 최고 함량으로 가득 그것도 쫙 넣어주는 이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오일이 안 들어가죠 그렇다고 영양크림은 들어가나 시간 들이고 두드려야 되고 사실 뭐 각질 제거 안 하면 피부에 잘 안 먹잖아요 오일은 더 해요 스킨보다 로션이 사실 로션보다 에센스가 에센스보다는 크림이 크림보다는 오일이 흡수가 느린 게 사실 입자가 굵어서 피부가 받기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일에 비타민을 넣어서 부스팅의 세럼으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피부에 그냥 가만히 올려놔도 오일이 쑥 들어가요 밀어넣어줘요 비타민을 동시에 피부에 쑥 들어가요 밀어넣어줘요 그러니까요 이 힘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그냥 겉에서 바르고 베개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내 피부가 꿀꿀꿀꿀 그래서 이렇게 뽀얀 브라이트닝 이게 돼요 그리고 이 촉촉함 이 붉은기 개선이 여러분 누려보실 수 있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피부 몸살 알잖아요 각질 커요게 일어나고 양 볼은 초년병 걸린 것처럼 빨개져 있고 그러다 보면 예민해져서 모공 벌어지고 사실 모공이 또 탄력이 되게 연관이 깊은 부분인데요 오일 잘못 바르면 모공이 커져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어떤 피부 전문가들은 오일 차라리 바르지 마 이럴 거면 흡수 안 돼서 커질 거면 하지 마라고도 조언을 하신대요 근데 이 아이템은 오일이 피부에 겉돌아서 속 당김을 유발시키는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덮고 있는 오일이 아니라 보시는 왼쪽에 그 비타민 오일은 피부에 쑥 들어갑니다 부스팅 세럼으로 시동을 걸어서 아예 비타민과 오일을 동시에 쑥 집어넣습니다 끈적거림 없고 번들거림 없고 무겁지 않고 제일 남다른 점은 속 당김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일 맞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쫙 들어가는 비타민 오일의 느낌을 경험해보시고 스페셜 관리 저 하나의 비타민들 저건 저희가 칭찬이 대단한데 소개도 미처 못 드려요 많이 저거는 저희 론칭 때요 저희 담당 뷰티 쪽의 피디들이 하나씩 하나씩 몇 번 써보시고 다들 놀래가지고 이거 앰플은 에센스도 그러니까 오일도 좋지만 이거 앰플 A 앰플 너무 좋다고 막 다들 이것만 따로 사자고 이야기가 한입 모아질 정도의 제품인데요 오늘 더블 더블 찬스로 넷 박스 넷 박스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의 조건까지 함께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뭐 스타들 보세요 지금 거의 다들 민낯치시잖아요 피부에 차오르는 느낌 볼륨이 써지고 정말 비타민 케어 한 명이라고 돈 쓴 거 생각하면 아내 겸치 억울하시다며 저는 그분 말이 생각나요 이거 미쳤어 미쳤어 진짜 완전 미쳤어 여기 나오네 효과에 깜짝 놀라 얼마나 놀라셨으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쏟아 부은 돈이 아깝다라는 스타들의 증언이 쏟아지는 제품이에요 원약의 레시피라는 브랜드 자체가 피부에 부담되는 성분들 안 좋은 성분들을 제외하고 유기농의 천연의 자연의 식물 유래 이런 원료들로 사실 브랜드를 널리 알린 또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도 스윗 비타민으로 최고의 함량을 넣고 피부를 답답하게 해서 질식시키는 오일이 아니라 피부에 쏙 들어가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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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를 진정시키고 맑게 하고 푹 8시간 잔 것처럼 만들어드리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드리는 천연 오일로 여러분 성분은 너무 좋으니까요 믿고 사용해보시고 저희 써보신분들 이야기도 대단합니다 그 칭찬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면서 방송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방송 끝나면 시계도 사라지고 더블 찬스도 사라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8080 빠르게 연결하세요 It's too late to change You may be wrong for all I know But you may be right You may be right I may be crazy But it just may be a lunatic you're looking for 네 여러분 제가 써본 느낌은요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통 비타민 앰플 하나 0.5% 비타민 함량 20만원, 15만원 풀 패키지 하면 거의 30, 40만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요 문제는 그 비타민이 얼마나 피부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얼만큼 유연하게 촉촉하게 만들어지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보세요 파워 비타민 오일이라고 칭한 부분에는 24가지의 천연 오일과 5가지의 종합 비타민을 아예 블렌딩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과 이 오일이 흡수가 되게끔 부스팅의 역할 초보습의 강력한 성분들로 세럼 이걸 밀어서 밀어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조금 덜 당겨야 하시면 그냥 이거 단독으로 쓰셔도 좋지만 스킨, 로션 쓰시고 에센스 쓰시고 영양크림 쓰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제가 이거를 흔들었어요 이렇게 흔들면 이게 비타민 캡슐이 조금 더 흔들까요? 이렇게 흔들면 비타민 캡슐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보여드리려고 이거 스포이더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 없으세요 그냥 바로 피부에 올리시면 되는 거고 보여드릴게요 쭉 하고 올리면 약간 진짜 비타민을 연상케 하는 오렌지 컬러 이게 인공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거 색도 완전 상큼해요 오렌지향 같은 거 나요 딱 보시면 이거 보세요 부스트잇 세럼이 지금 비타민의 오일을 넣고 있습니다 직위 관리 안 해도 돼요 이온 마사지 무슨 봉 안 잡아도 돼요 쫙 들어가요 쑥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유연함을 보세요 이게 매끌거릴 뿐이지 번들되거나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거 한 알 비타민 있죠 이건 진짜 긴급 처방이에요 얘를 똑 따면 이게 이주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 꼭지에서도 이만큼 많은 양이 나니까 꼭지 그냥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쫙 올려요 그럼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윤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비타민 한 알 비타민의 비타민 A 앰플이거든요 이게 궁합이 최고예요 완전히 완전히 만지고 싶어 끌어들어하게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하고 지금 이 상태의 피부가요 이 유연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낮빛이 점점점점 맑아지고 밝아지면서 피부가 도톰해지면서 붉은기가 나아지면서 잠을 푹 자고 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아지는 효과를 이건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궁합이 딱 맞아요 짝꿍이 비타민 덩어리로 일단 종합 비타민으로 기본적인 베이스 관리하신 다음에 나는 주름이 걱정이에요 나는 이거 진짜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2주 집중 프로관림으로 비타민 A 덩어리를 아예 온 피부에 도포 쫙 하시면 아니면 C 덩어리를 쫙 하시면 제대로 된 효과를 시너지를 발휘해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피부가 진짜 좋다는 느낌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재워봤어요 사람을 푹 8시간에 푹 재웠어요 8시간에 많이 잤다 그렇죠 푹 잤죠 그럼 피부가 막 매끈매끈하고 뽀얘잖아요 그렇죠 뽀얘지죠 근데 이거 하나 발랐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좋대요 그 효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재미있는 실험도 여러분 될 만큼 그만큼 비타민의 강력한 효과를 보시고 자 브라이트닝 환해지는 건 비타민 A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효과입니다 환해지고 뽀얘져요 주름 개선에 도움받으시니까 눈 밑에 특히나 요즘 입가에 완전 굵음주름 생길 것 같아 무섭죠 도움받으시고 피부 볼륨이 팽팽해지면서 주름이 있는데도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펴지는 느낌 진피 치밀도 개선 피부 붉은기가 막 빨긋빨긋해지는 분들은 요거에까지 개선 도움받으시는 비타민의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민하면 이런 붉은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헤렌씨도 막 피부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비타민 영양이에요 이거 바르고 파운데이션 발라도 뚫고 나오는 이 영양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안 당기죠 안 당겨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일 났어요 안 당겨요 이게 당겨야 여러분 나도 요즘 막 미치겠어 너무 당겨서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수다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안 당겨 이거 쓰고 나서 안 당겨요 여러분 한번 꼭 써보실 것을 추천 추천 강력 추천드리고 개당 가격이 3만 5천원입니다 방송 끝나면 이렇게 따로 사셔야 되거든요 고농축의 수입 비타민을 최고의 함량으로 2병 3병 케이스 다 가죠 4병 리본 라비넥타이 딱 맸는데 귀여워 선물 받고 싶어요 그렇죠 저것과 더불어서 스페셜 관리하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4박스의 찬스입니다 비타민 A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C 미백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2박스뿐 아니라 아예 A 하나 C 하나를 더 받아가실 수 있는 찬스가 오늘 열려서요 총 4박스 스페셜 관리를 8주 동안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7분 안에 들어오셔야 이 모든 조건이 여러분께 가고요 오늘 이제 소가죽 주얼워치가 나옵니다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제 모험도 이제 좀 생길 거고요 사실 애 키우고 이제 막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은 이런 뭐 패션 아이템들에 대해서 약간 좀 감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돈 쓰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나가면은 약간 좀 보여주는 이것 좀 필요하니까 맞아요 이거 전 고객님들께 조건 없이 다 드리는 딱 한 번의 방송 상품병 이벤트? 네 상품병 남기시면 전 고객분들 아예 저 관리 더 받아오셔서 8주치 가는 거죠 네 자 써보신 분 다 상품병 아 이거 나온다고? 이거 나온다고 상품병? 아 오일이 이렇게 흡수가 신기해요 오일인데 미끌거리지 않고 번들거림이 없어요 그렇다니까 속 당김이 없다니까요 세안 후에 바로 바르는데 오전에 발라도 화장이 밀리지 않고 들어가니까 오일인데 너무 신기하다고요 그럼요 아 이분은 단독으로 쓰시는구나 이래도 좋아요 부스팅 세럼을 괜히 넣어 놓은 게 아니에요 밀어 넣어드려요 자 이분은 4일밖에 안 됐는데 달라진 건 피부결 악건성이라 피부가 금방 푸석해지고 했는데 생기도 돌고요 보습도 오래가니까 피부결 개선의 효과 짱인 것 같아요 피부가 화사해지는 듯 드디어 아셨네요 4일만에 느낌 오셨군요 네 비타민 오일이니까 피부에 화사한 생기가 돌아요 그걸 여러분 느끼는 거고요 비타민만이 아니라 비타민의 천연의 어떤 오일 성분을 같이 넣어서 이 맨질 맨질 보습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강력한 힘까지 같이 느끼십니다 유일한 단 하나의 제품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비타민 캡슐 오일은 어디에도 없는 저희 세제이의 단독 상품이고요 비타민 케어로 생기발랄하게 여기에 천연 오일 보습으로 그야말로 오일 보습법을 동시에 무겁게 번질되게가 아니라 속당김을 해소해서 피부 속 깊이 깊이 여러분 그 강력한 효과를 누리십니다 지금 최고의 반응인데요 방송 5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끝나면 이런 조건이 사라져요 지금 1시간 내내 대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상품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 비타민 케어는 기기 관리가 돼야 된다던데요 오일은 무거워서 나는 지금 힘들었었는데요 그런 단점들을 완전히 보완한 제품으로 비타민 오일 유일한 제품 여기 앰플 코스까지 14일에 극약 정말 처방 프로그램으로 같이 제안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 달에 지금 얼마대요 2만 원대로 이런 효과를 누리는 비타민 제품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운이세요 써보시면 비타민이 들어가는 느낌 이거구나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처음에 컨디션 안 좋을 땐 약간 따끔거려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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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한 명이니까 쓰시면서 그거 없어져요 왜?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상품평 몇 건이라도 CJ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4분 안에 선점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처리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문전화 너무 많이 지연돼서 죄송해요 8080 자동주문전화 마지막 주문전화 받겠습니다 소사랑보다 예쁜 눈보다 뜨끈한 사랑을 줄게요 Who love you 내게 찾아온 you're my shooting star I love you forever 네 보세요 이게 얼만큼 피부를 촉촉하게 속까지를 관리하냐면 수분크림 발랐어요 이렇게 밀려요 이게 남아요 이게 남아있다가 건조한 공기에 날아가요 이러니까 우리가 수분을 더 뺏겨요 근데 우리의 오늘 비타민 오일 보세요 피부에 쑥 들어가죠 수분크림 위에 남아있죠 자사오일 굵어서 안 들어가요 입자가 커서 비타민 오일 쭉 들어가죠 맞아요 이게 이 제품의 핵심이에요 무스팅 세럼을 저희가 안에 괜히 넣어둔 게 아니에요 밀어넣으라고 쭉 들어가라고 그래서 넣어드렸습니다 비타민을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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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기가 없어도 이 아이가 알아서 해줘요 맞아요 우리 스킨케어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킨 전 단계 부스팅 세럼이라는 걸 발라요 그것도 거의 좋은 제품들 가면 돈 10만원 돈 하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는 이런 비타민 이런 핵심의 유효성분들을 넣기 위함입니다 피부에는 잘 안 들어가요 피부는 얘는 뱉어내는 기관이지 흡수하는 기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타민을 억지로 넣으려고 하니까 기기 관리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고가의 에스테틱 관리가 아니면 비타민은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부스팅 세럼이 비타민 오일을 감싸서 피부 속으로 직행시켜 드리니까 8시간 자고 난 것보다 낫더라 한 번 바르고 나타난 사람하고요 8시간을 푹 자고 나타난 사람하고 피부에 생기하고 이런 피부에 결하고 피부에 톤하고 많이 잔 사람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야 이거 바른 사람이 이거 바른 사람이 더 좋아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저희가 아예 제대로 된 어떤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시나 싶어서 이 정도까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써보시고요 저희 오늘 지금 1분 52초 남았죠 이 안에 들어오시면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이거예요 소가죽의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1층에 시계 전문 브랜드들 가보면 약간 메탈로 밴드가 나온 제품들은 이런 가죽 밴드가 하나씩 더 프로모션으로 붙어요 이거 교체해 주는 맛이 또 필요한 거고 메탈이 겨울에는 약간 추워 보여요 그래서 소가죽 밴드의 약간 안정적인 느낌과 이게 탄탄한 느낌이 밴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전면에 페이스 부분에도 약간 소알로피스키스톤처럼 반짝반짝 주황워치예요 가격이 비싸서 다음에는 못 들어요 오늘 단 한 번만 드리고 빠지는 프로모션이니까 1분 안에 결정하시면 이것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비타민 오일과 그리고 저희 드리는 스페셜 키트 저희 오늘 총 몇 주에 16주 분량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니까요 꼭 경험해 보시고 시너지 비타민 관리에 확실한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살다 살다가 방송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한 시간 내내 주문 전화 이렇게 안 풀리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너무 낯설이실 거예요 오일 케어가 필요한데 흡수가 잘 돼서 속당김 없게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서 생기발랄 비타민 오일로 유일한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10여 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론칭에 너무나 뜨거운 성 감사드려서 오늘 단 한 번만 주얼워치 소가죽 밴드 처리 다 되어 있는 거 이거 한 번만 드리는데 지금 수확에 드시는 분들도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반짝반짝 찼을 때가 더 예뻐요 이거 오늘 가져가시는 시간은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수확에 드시고 얼른 자동 주문 전화에 연결하시고요 뭐니뭐니 해도 피부에 이런 광채를 얻고 싶은 게 요즘 우리들의 여자 마음 한겨울의 피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를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자동 주문 전화 초대해드리면 저희 물러갈게요 성원 감사드리고 저희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상품은 CJMR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